지금 애교라는 목소리가 크게 들리고 있거든요. 애교 담당 누군가요? 막내 하윤은 양이예요. 막내 애교 담당. 저 애교가 진짜 없는데. 잠깐만요. 애교가. 네, 제가 경상도 출신이거든요. 그런가 좀 짧게. 오빠야. 오빠야. 맹호 무대 파이팅이다. 제일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. 오빠에게는 사랑 고백을 해야 돼요. 사랑 고백이요? 오빠야. 오빠야. 내 오빠야들한테 시집가도 되나? 시집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죄송합니다. 애교도 넘치고 파워도 넘치는 우리 브레이브걸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우리 브레이브걸스의